아주 오래전, 온 세상을 얼려버린 마녀, 하탄이 있었지. 하탄은 얼음거울을 통해 남의 영혼을 빼앗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어. 올여름 최고의 판타지 어두워져. 하탄은 부하들이 나타났어! 하탄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 마을을 걸어붙게 된다! 제가 하탄을 막을게요! 나의 자녀님, 막불로 알려주세요! 눈의 여왕에 맞서 세상을 구하라. 이건 나의 영혼이야. 하탄을 막을 열수야. 하지만 3일이 지나면, 구슬이 깨져버려. 살고 싶거든. 네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 숲에 들어온 건지 말하시지! 하탄을 막으려면, 너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 강의 정령이 잘 꾀를 부렸군. 카이에게서 저 구슬을 뺏어와! 용감한 소년 카이의 거대한 모험이 시작된다. 출발! 도망가! 하탄이 모두를 얼려 버릴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웰메이드 애니메이션. 난 할 수 있어! 하탄을 무찌르고, 마을을 구할 거야! 서둘러 가해! 너 따위가 내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 반드시 널 막을 거야! 카이, 거울 호수의 선설 8월 18일 대개봉